들어가네? 여기야? 저는 앞에 사진 한번 찍고 가야되나? 어우 추워라 아따야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나 와라지 치고? 응 어? 어떤거? 그냥 생골판지에다 이렇게 하는거잖아 그거 네 더 길지 못한 아니야 그냥 더 쟤는 괜찮은데 쟤는 셀카들 엄마 나 이거 잘한거야? 응 쟤는 셀카들 응 거기 무슨? 거기 다른 곳 거기 근처일걸? 아마? 거기도 가고싶다고 또? 가고싶다고 거기? 어 재밌었어 거기 재밌었어? 엄마 이렇게 하고 이 뒷부분을 자르래 아 쟤는 자라가지고 하나하나씩 연결하래 얘네를 알고 얘네끼리 연결하라는 느낌인데 잘라서? 엄마 어때? 오 오 뭔가 느낌있지? 응 이 아래는 뭐야? 이 아래는 뭐야? 다른 데로 가볼까나? 2층? 1층? 1층 가봤잖아 4층은 무슨 옷비싸고 우와 위에 오니까 더 멋있는것다 한번 만져보고싶어 오 무서워 여기 진짜로? 그럼요 4,500이대 450도 아니고 와 진짜 큰 이쪽 통창에 우와 우와 야 이거 뭐 가슴이 뻥 뚫리네 아 우리 여기 왔다니까 우리 여기서 자전거 탔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모형을 기억해 줘 그래 그래 그거보다도 이 밑에 발자국 봐요 어 이게 무슨 발자국 개야 뭐야 저거 가슴만 쓴거잖아 이거 가저씨가 낀거 응 이거 되게 그건가 보다 여기 전통 그런거 여긴 전통 메이티스죠 그 그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? 쪼나 손대진 말고 원래 원래 이제 이거 4,1,2,3 5,1,2,3 5,1,2,3 5,1,2,3 5,1,2,3 5,1,2,3 5,1,2,3 5,1,3 이게 뭐가 그거 하다는 거야 보기 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아 안 매워 근데 타투하는 것처럼 저 살에다가 저걸 저렇게 해서 실 같은 걸로 깨가지고 오 무서워서 내가 무섭다 짜릿해? 안 묻히다 안 묻히다 응 그럼 입에 왜 돼? 따끔해? 아니 그게 뭔가 감각이 없어져 가지마 맛있어? 응 거의 없어? 맛만 봐 향만 넣을게 향 나 밀어라 엄마 엄마봐 나를 밀어라 엄마 어지러워서 못해 혼자 살리거라 난 허리가 아파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 어울리고 완전 잘 어울려 너한테 나한테 가사 뭐지? 이곳에 지옥은 ㅋㅋ 아 아 아 지시 내리는데 위원회들이 모이는 아 그게 두개야 아 이렇게 오 의자가 있네 좋네 집에 가자고 싶다 주나 앞을 보고 해야 돼 뒤를 보고 의자 변신 어때 편해 나 보자 우리집 의자보다 안좋아 가자 피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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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좀 안 나오면 나오면 나오고 들어가야지 피카소 아빠 내가 이거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아침 이거 있으면은 내가 아침 모시고 시리얼 워크인 저거 밥그릇이 아닌거 같은데 시리얼은 게 제일 좋아 아 마사니 스타일을 알겠어 무슨 스타일인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이소 니가 한번 설명을 해줘봐 나는 잘 몰라. 이런 거. 이 그림을 그리자. 응. 모형을? 응. 근데 이거를 색깔을 안 넣고 응. 저기가 색깔을 안 넣고 어디 뭐 저기 또 있어? 그릇으로 표현해요. 어? 저기에 밑그림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릇으로도 만들었다. 그릇을 넣고 색깔을 그냥 안 하고 그냥 여기도 그렇네. 여기 손은 하나는 색깔을 넣고 응. 하나는 안 넣고 하나는 그냥 밑그릇만. 응. Future Galerine. Future. 특징관. MC 뭔데? 이게 뭐였다고? 그러니까 이게 특징관이잖아. 그러니까 각 나라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넌 이 부분을 불러라고 줘가지고 딱 그 부분을 그날의 언어를 표현해내고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. 어. 이 나라는 이런 말. 이 나라는 이런 특징 이런 것처럼. 약간 이게 지금 다 다른 나라 말인 거네. 어 다른 말인 거네. 어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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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야? 그린거야 뭐야? 사진이야 뭐야? 사진이야 뭐야? 사진 사진 이건 학교야? 학교야? 동네 같은데 이거? 다 불렀어 왜 이렇게 불을 다 질러놨대? 무슨 이런 극인가 보다 콜라보그를 이렇게 뭐를 해서 하는 건가? 저거랑 똑같은건데? 뭐? 아 저기 사진 잘 찍었다 잔도 배고파 햇살받아 열심히 공부하자 떠나라 말도 안 들려야 돼 오 생각만 없었다 어 어 이거 거 같아 안 돼 안 돼 와 와 무슨 썰매 같은 거 있나? 어? 썰매 어디? 저 안쪽에 안 봤어 잭트? 어?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? 이런 향상 파티 안 봤지? 뚫어야 돼? 뚫어져? 응 응 좀 안좋은 좀 안좋은 원래 메뉴가 안 흘리는데 여러분도 먹고 있었나? 그 2층씩 거기? 거기 별로야 응 거기 도시락밖에 없어 아 그런 메뉴가 오 론샷이다 55번 55번 되어있습니다 5시 문었네 다 나올까? 다 나올까? 다 나올까? 나아 미루아 나아 미루아 너 나오면 안 된다고 빨리 들어가 쪼라 나와 갔네 쪼라 나와 갔네 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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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